버스 정류장에서 차로 10분 거리. 주민이라고 해봐야 팔순 어르신이 대부분인 작은 시골 마을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마을엔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한데요. 주변을 살피던 그때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르신을 일으켜 세웠는데요. 속상한 일이 있는 듯 길 위에 누워 울고 있는 할머니는 뜻밖에도 버스 정류장 할머니입니다. 개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겨우 할머니를 진정시켜 집까지 모셔다드렸는데요. 놀랍게도 마을을 울리는 개 소리의 정체는 할머니의 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개가 있는 게 분명해 보였는데요. 집중이세요. 집중이세요. 갈등이 시작된 건 할머니가 키우는 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집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키우는 탓에 1년 365일, 24시간,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려야 한다는 건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집안의 사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는 복도를 지나 안방에 주방까지 개들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였는데요. 그 덕에 집안에선 대화조차 쉽지 않은 상황. 이거 뭐 개들이 사는 집에 사람이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이 많은 개들과 함께 살게 된 걸까요. 속상한 것들 한두 마리 데려와서 살다가 저길부터가 새끼러 나가서 이렇게 많아졌어. 모든 건 뜻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에 처음 데려와 기른 건 겨우 6마리. 그 6마리가 새끼에 새끼를 낳으며 5년 새 50여 마리로 늘어난 건데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암수를 분리 키워야 하는 걸 몰랐다는 할머니. 그 덕에 한지붕 대가족과의 전쟁이 시작된 건데요. 제일 힘든 건 50여 마리의 개들이 돌아가며 일으키는 배변을 처리하는 일. 잠잘 잘 때다가 똥을 싸고 어쩌자는 거고. 조금만 늦어도 50여 마리의 개들이 배변밭을 뒹구는 참사가 발생하는 탓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게 75노인에겐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50여 마리의 개가 먹는 사료값이며 병원비도 늘 걱정거리인데요. 매달 받는 생활지원금으로는 사료값도 모자랍니다. 생활비는 내가 젊은 낳았을 때 좀 버려놓은 거 적금을 넣어놨다가 쓰고 있어요. 다 썼어. 그럼 무슨 돈으로요? 애들 밥은 어떻게 해주세요? 이제 수급비 나오는 거 가지고 살살 먹이는 거지. 수급비로?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뭐 안 죽고 살 만큼 먹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웃들까지 등을 돌리며 더는 이곳에서 개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녀석들과 함께 이사라도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리 와봐봐라 아기들아 다 어디 갔냐. 개들을 돌보느라 빈털터리가 된 할머니에게 이사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할머니는 고심 끝에 길을 나섭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데리고 나가라고 막 소리 질러요. 쫓아가가. 데리고 가는 데 있으면 일단 보내해야지. 어떻게. 가족처럼 돌봐온 녀석들에게 더 건강하고 더 여유로운 주인을 찾아주기로 한 겁니다. 녀석들을 데리고 가는 일은 이웃 주민이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죽어서 못 들고 가니까 엄마가 강아지마자가 데려다주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천천히 가 천천히. 새의 가족 찾기. 할머니가 바라는 건 하나뿐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 나와서 그래도 한마디로 되려나 분양이 되려나 하고 나오는 건데. 오늘 너무 잘해서 좋은 데 가야 돼. 알았지? 아이고, 불쌍한데. 과연 오늘은 새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합니다. 인연 배달이죠? 발발은 아니에요. 잡종. 잡종. 배 안견도 있고 잡종도 있고. 보다 빨리 입양해. 좋은 데가 잘 살아야 돼. 좋은 데가 잘 살아. 강아지가 아닌 성견이라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키우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관심 많은데, 다 이뻐하는데. 힘도 쉬어가지고. 모두 망설이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녀석을 알아봐 주는 이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아이고, 물가입도다 주시느라고 고마우시자. 섭에다가 얘네들 좀 먹이셔. 얘 봐, 얘 봐. 물 냄새 맡고 벌써. 먹어, 먹어, 봐봐. 자, 괜히 물은 먹어야 되나? 얼마 잘 먹어. 강아지들이 걱정된다며 물까지 사온 아주머니. 얘 하나 데리고 가고 싶다. 얘네들 셋 중에 하나. 아니요, 다 그래. 어째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할머니도 기대하는 눈치인데요. 내가 정말 쟤네들을 관리해줄 수만 있으면, 그런 힘만 있으면 집 데리고 가겠어. 그런데 지금 관리를 못해. 쟤네들 다 분양대기만 아래에라고 앉아가겠다. 미안해요, 못 데리고 가. 아이고, 정말. 너무 고맙네. 정말 갖다 키우고 싶은데, 자기가 한 자리에 지금 아파가 배운다니까. 그래도 힘드시대요? 네, 한 마리 키웠는데 죽었다, 쟤. 그렇게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수십 번. 할머니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집엔 아직도 수십 마리의 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순간 할머니 앞에 나타난 한 사람. 강아지 분양 오는 것 같으면 내가 좀 쟤가서 키우면 시겠는데, 분양해가지고. 파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좀 분양하고 싶은데. 가세요, 가. 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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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게 기다리던 반응인데, 왜 보내질 않으시는 거죠? 아니, 왜 분양한다고 하시는 게 아닌데요? 아니, 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저씨 같은 거예요. 가져가서 잡아먹을 것 같아요. 자꾸 먹을 것 같다고요? 아니, 모르잖아. 의심스러워서 못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분 찾는 건데요? 젊은 사람, 새댁들이나 뭐, 중년 된 아줌마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요? 그런 사람은 애들 잘 돌보고 잘 키우더라고요. 당신의 잘못으로 책임지지 못한 가여운 생명을 할머니는 아무에게나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녀석들을 지켜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3개월째 한 마리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아무 수확 없이 돌아온 집. 엄마 먹을 거야. 편의점에서 사온 족발로 저녁을 때우려는데요. 아우, 눈치 없는 녀석들. 그걸 또 한 입만 달라며 난리법석입니다. 엄마 먹을 거야. 배고픔에 단호히 거절하는 것도 잠시. 걔들이 보내는 애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진 할머니는 맛만 보라며 조금 나눠주는데요. 애들 엄청 좋아하네요, 어머니. 어, 날 잘 먹는지 아직 엄청 못 먹는다니까. 그러다. 아, 자자. 금고를 다 본 것 같아. 족발을 통째로 뺏기고만 할머니. 그래도 싫은 소리 한 마디를 안 하시네요. 그렇게 자그마치 5년. 할머니는 50마리 개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야? 이건 내 자리, 이게. 이게 어머니 자리예요? 자, 자리 막혀, 자. 그런데 이젠 더는 함께할 수 없다니 할머니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챙기는 것도. 밥값이 가져와. 바로 개들의 사료입니다. 자, 엄마. 이 집 개들의 식사 시간은 뭔가 특이합니다. 바닥이며 침대 위까지 온 사방에 사료를 뿌려주는데요. 이렇게 주세요? 네. 그릇에 이렇게 주셔야 되죠. 그릇도 웁컹, 웁만한 그릇이 없구네. 그릇이 없으니 정해진 양도 없습니다. 집안에 50마리 개들에게 아침을 챙겨주자마자 또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는 할머니. 아유, 또 사료를 챙겨서 어디를 가는 걸까요? 따라가 보니 커다란 개들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데려다 놓고 돌보지 않는 개들까지. 안쓰러운 마음에 밥을 챙겨주며 돌보고 있었던 건데요. 개들 밥을 다 챙기고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다른 사람의 고추밭을 기웃거리는 할머니. 고추 몇 개가 순식간에 할머니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내친 김에 이웃한 가지밭까지. 그런데 이렇게 막 따도 되는 건가요? 어머니 밥 아니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당연한 듯 농작물을 가지고 가는 할머니. 이렇게 구해온 채소로 겨우겨우 아침 식사 구색을 맞춰봅니다. 그래도 초라하긴 마찬가지네요.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개들과 함께 하는데요. 아침에 사료를 잔뜩 먹은 녀석들이고만. 졸라대는 통에 애들 입에 먹던 숟가락으로 밥을 넣어주는 할머니. 밥하면 먹기가 쉽지 않아요. 도망가는 상처는 막 먹여있어. 매번 반복되는 일상. 그렇게 오늘도 할머니는 자신보다 개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없어. 이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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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밥을 더 해줄게. 가장 큰 문제는 이 많은 녀석들 중 한 녀석이 짖거나 한두 녀석만 싸워도 50마리 전체가 짖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다 같이 짖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동네가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진정에 나선 할머니. 호통을 쳐보지만.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녀석들. 어쩐지 불안합니다. 결국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며 개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건데요. 우리 만나는 게 아니야. 길 안에 지나가도 냄새나. 목격 있는 애들까지. 목격 있는 창문도 못 논다고 난리야. 그럼 나만 용도 먹는 거야. 그럼 어제 오는 일인가. 그러니까 나만 욕 못 논다고. 어제 오는 일이 아니라. 뭐 일로는 일이야. 사람들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원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쁜 거 아니야. 알까 싶어. 저 개 때문에 아주 인심을 다 잃은 거야. 안 돼. 내가 아줌마한테 개 취락해서 개. 그건 아니지. 아니 아들한테 개 취락한 건 아니잖아. 아니, 저런 개 이렇게 데리고 있어서 인심을 다 잃었는데. 집주인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할머니는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휴 참나. 사람 돌겠다더라. 볼 수 있겠네요. 방법을. 찾아봐야지 지금. 너무 갑자기 듣는 말 아니야 지금. 돌지에 이럴 수가 있어. 50마리나 되는 개들을 어디로 보낼지. 할머니는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한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해당 시청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개들을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 건데요. 어쩌다 보이고 50마리나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눈물빛이 안 나. 어쩌다 도와주세요. 유기견 섬토가 말 그대로 주인을 알 수 없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유기동물이 데려가는 데라서요. 조심스러운 게 주인 운동회를 저희가 나서서 새로운 입양자를 알아본다. 이게 딱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현실. 할머니는 차마 개들을 보낼 수 없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할머니에겐 도움을 청할 가족이 없습니다. 수초모 괜히 주 패는 거야 아주. 이유도 없이. 새끼 놔두고 도망친 거지 내가. 딸 둘 낳았는데. 부산 산다고 하더라고. 말만 들었지 뭐. 전화도 왕내도 없고. 그래서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개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응. 하나씩 하나씩 이쁘고 불쌍하고. 아휴. 단지 그거야. 그 결과가 이렇게 처리될지 몰랐어. 끔찍했던 결혼생활. 할머니는 살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온 두 딸이 보고 싶어도 돌아갈 순 없었는데요. 그렇게 그리운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채 홀로 견뎌온 시간. 할머니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 건. 길 위의 작은 생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 앞설 뿐. 제대로 돌보는 방법을 몰랐던 할머니는. 결국 50마리의 개와 함께. 마을에서 불편한 이웃이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는 마을 주민들이 항의하러 온 건데요. 말하려는 안 할 수도 없지. 어쩔 수도 없긴 뭐 어쩔 수도 없어 그거를. 내가 언제 아줌마한테 뭐 개 아니면 생전 뭐라고요?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너꾸러 아줌마가 집주인이고. 내가 세입자락해봐. 그거를 생각해봐. 아줌마는 나 뽑가 죽일 거야 아마. 아무튼 빨리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요. 나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마을 사람들의 불편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50마리의 개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렇다고 개들과 함께 이사를 할 수도 함께 거리에 나앉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날 저녁. 한동안 고민에 빠져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개들을 안고 집을 나섭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갈 데가 있으니까 다루지 마세요. 신경이 잔뜩 날카로워진 채로 대체 어딜 가시는 건지. 어쩐지 할머니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그런 할머니의 뒤를 따라 도착한 곳은 이웃 마을의 한 농장이었습니다. 이 농장에 녀석들을 두고 갈 생각이신 걸까요? 한참이 지나도록 녀석의 손을 놓지 못하는 할머니. 결국. 아이고, 불쌍한 것들아. 이리 와. 아프지 말고 잘 살아. 아이고, 내 새끼들아. 사람이고 동물이고 간봉간봉은 다시는 못 오잖아. 영원히 못 와.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홀로 돌아서지 못하고 다시 녀석들을 품에 안는데요. 그렇게 여전히 50마리의 개들과 함께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할머니를 도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수십 마리의 개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할머니. 더는 지금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다행히 한 동물보호단체의 긍정적인 대답. 저희가 지금 흰토를 옮기는 중이라 이달 중순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탁이나 임시보호식으로 저희가 맞는 걸로 할게요. 할머니의 개를 돌봐줄 보호소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구조가 급한 녀석들부터 챙기기 위해 할머니의 집을 찾은 봉사자들. 동물보호단체에서 쉼터 이사를 마치는 대로 할머니 집의 강아지들을 조금씩 구조해줄 계획. 그에 앞서 면역력이 약하고 긴급 구조가 필요한 강아지들을 먼저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그래도 너무 예쁘다. 둘 봉이 예쁘다고.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못 지켜줬어. 미안하다. 할머니는 살기 위해 소중한 개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이별 뒤 할머니와 개들에게 더 소중한 인연이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슬픈 이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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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이별 뒤